자 안녕하세요 유튜브 호지니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리아또 땡큐 자 호지니 친구들 오늘은요 아주아주 귀여운 영상을 보려고 합니다 아이들의 웃긴 영상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얼마나 웃기고 귀여울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고요 오늘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뭐부터 해라? 좋아요와 구독하기 족구댓 한 번씩 부탁드리고 바로 한 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아 렛츠기릿 자 여러분들 바로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렛츠고 와 야무지게 먹네 아니 근데 케이크를 먹어도 되는 건가? 어 귀여워 아니 병아리가 귀여워 아기도 귀엽고 아기도 뒤로 아침부터 exhilar 1990 Zwirn 하하 어 Addthought 어...마드는 뭐죠? 하하하하하하하하 후으흐 아유 귀여워 하하 흐흨 오 웃음 어 ㅋ 오 오 흡 타 효 지금 딱 그izz 우리 겨울이가 저렇게 웃거든요 행동하고 굉장히 귀엽습니다 머리보호대 잡구나 이 얘기도 한 이제 10개월 된 것 같아요 뭐야 이거 아니 아니 이거 뭐야 아니 느낌 있는데 방금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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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아니 선글라스 보통 아기들 끼면은 이렇게 벗거네 우리 겨울이는 약간 모자나 선글라스만 끼면은 바로 벗어버린단 말이야 근데 이 아기들 어 벌써부터 가다가 보이네요 어 확실하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부터 제가 만약에 한 3번 이상 웃는다 막 좋아한다 그러면은 벌칙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어서 볼게요 어 스타의 상이지 뭐야 웃지마 근데 뭔가 진짜 아이들 웃음소리 듣잖아 기분이 좋아져 어 걸음만 떼다 보다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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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듬 타네요 아니 이게 웃겨서 웃는 거보다 기분이 좋아지네 자 이건 뭐죠 어 이거 그거 아닌가 말하면 따라하는 거 춤춤에서 자 이번엔 뭘까요 청소기를 보고 굉장히 좋아하는데 아가들이 원래 청소기 소리를 좋아하는데요 님들 신기하지 않아요 아니 근데 청소기를 키면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끌면은 멈추고 자 이건 뭐죠 어 귀여워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확실히 이제 해외의 아가들이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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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머리가 빡빡이인 게 잘 어울린다 두상이 자 이건 뭘까요 한 두세 살 된 애기 같은데요 오 이제 막 걸을 수 있는 아기인가 보다 오 저 배봐 너무 귀엽고 자 강아지와 아기의 만남 자 강아지를 보면서 아기가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아니 웃는 소리봐 아기들 진짜 웃는 소리 진짜 너무 좋다니까 강아지도 신났나봐 어 더 장난감 나도 있는데 그래 어 더 장난감 나도 있는데 어 드리버리 장난 아닌데 언니 아니 아 드리버리 장난 아닌데 야기 아니 드리버리 장난 아닌데 이야기 자 이건 또 뭐죠 뭐라 뭐 하는지 또 더 뭐 하는지 또 더 더 그림uni 또 더 그림uni 더 그림uni 또 더 그림uni 더 그림uni 또 그림uni 아 강아지한테 뭐 주려고 하나보네 안돼 안돼 뺏겼어 자 아가가 아가를 보고 있는데요 와 진짜 근데 이렇게 아가를 보고 있으면 힐링이 된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예전에 이제 진짜 솔직하게 말할게요 아가를 별로 좋아하지가 않았는데 이제 겨울이가 생긴거부터 아가들 보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더라고 아 너무 귀엽고 아 너무 귀엽다 어 완전 신생아 같은데 아이고 어 이걸 잡아봐 와 진짜 너무 귀엽다 아 학교가 자기가 싫다고 저러는거야 자 이것도 뭐죠 아 촉감놀이 하나보다 얘는 좀 커보인다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자 이번에는 아가가 아 와 너무 귀여워 완전 신생아를 지금 보는거 같은데요 아 자장가 불러주는거야 웃으면 안돼 웃으면 안돼 아 힐링된다 자 이번에 뭐죠 걸음봐 걸음부터 걸음봐 걸음마 떼는건데 어 진짜 잘 걷네 자 강아지가 아기를 막 핥아주고 있는데요 아기가 좋다고 막 웃습니다 아래 웃으면 안되는데 너무 귀여워서 자꾸 웃음이 나오네요 오우 자 이번엔 동생 밥을 먹여주나봐요 아 진짜 행복해 보여 어 뭐죠 뭐야 자 이번엔 뭐죠 어? 괜찮아 인형아 뭐야 어? 뭐라고 하는 거야 뭐라고 하는지 못 들었어 자 이번엔 뭘까요 아 오우 자 이번엔 강아지와 또 아 알리오케이 아니 자기가 그러면 잠시만 타이 그러면 쥐가 던지고 괜찮냐 그러는 거야? 오 이야기 좀 무섭네 어 무서워 자 이어서 볼게요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아이고 아니 겨울이도 저런식으로 웃거든 아하하하 이렇게 어 이제 똑같이 웃네 너무 귀엽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들 굉장히 오래간만에 힐링되는 영상을 가지고 와봤는데 진짜 웃겨서 웃음이 나오는게 아니라 행복해서 웃었거든요 뭐 벌칙 받으라면 받겠습니다 무슨 벌칙 받을까요 댓글로 부탁드리고 우리 호지님 친구들도 오늘 영상 보고 힐링을 받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조꾸대 한 번씩 부탁드리고 다음에도 재미있고 신기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발 빠이